우리 KBS 2011년도 우리 아산에서 펼쳐졌던 전문가대사랑 최우수상을 주상했던 가수 우리 황유수님의 순서입니다. 그러니까요. 인생은 일자축역, 세월은 세월별. 아주 독에 맞는 노래가 싶습니다. 하지만 이 좋은 계절에 우리 여러분 큰 박수로 두 곡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박수 주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천난만 년 살 것처럼 욕심 많은 사람 어차피 떠날 때는 빈손 들고 떠나는 것을 오하 오해 욕심이 흘러 건져고 웃으며 즐기며 멋진 인생 살아나는 우기 영화 참 싫어 우리 인생은 일자축역 천난만 년 살 것처럼 욕심 많은 사람 천난만 년 살 것처럼 욕심 많은 사람 욕심이 흘러 건져고 웃으며 즐기며 멋진 인생 살아나는 우기 영화 참여 우기 영화 참 싫어 우리 인생은 일자축역 오하 오해 오해 욕심이 흘러 건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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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해 욕심이 흘러 가즈 int- Halo X V 네 감사합니다. 다음 곡은 사랑하는 눈물인가 봐 드디어 보셨습니다 사랑하는 눈물이라고 하네 사랑은 눈물인가봐 사랑은 눈물인가봐 이 목숨을 다 바쳐 사랑했는데 누군가야 알아 나를 못하시네 사랑하는 내 몸 이렇게 변함이 없는데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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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며칠 없다 사랑은 눈물인가봐 사랑은 눈물인가봐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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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